파라볼릭 지표는 추세 지표거든요 파라볼릭 말고도 MACD, CCI, RSI, 스토케스틱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CCI, RSI, 스토케스틱은 박스 지표예요 요거 두 개가 추세 지표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기본 수치거든요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자기한테 맞추셔야 돼요 강세 약세가 224일선 기준에서 이 박스 구간에서는 놓을 게 많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금닭이 나온 상태에서 4개월 이상 구름대 밑에 있던 종목이 224일선을 뚫어야 돼요 224일선을 딱 뚫어 올리는 그 타점에서 금바등바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다 가짜예요 박그릇에 1번, 2번에 해당하는 요 삼각형 안에서는 금바등바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들이 다 가짜가 되는 거고요 1번 변과 2번의 빗변의 거리를 보면은 1번보다 2번이 길어져야 된다 그래서 3번 자리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1번하고 2번 이 안에 있는 추세 매매랑 이런 거는 아예 안 먹혀요 이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224일선을 뚫어야 돼요 무조건 요런 것도 하면 안 돼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몰기 겁나 많거든요 요런 차트가 220 딱 뚫어 올리면 요기서부터 시작이에요 3번 자리 이후에 요걸 뚫어 올려야 돼요 그러면 엘리어트 1파라 그러거든요 뚫어 올리고 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은밭 있잖아요 거기서 224일선까지 분할 매수하면 다 먹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은밭은 무조건 눌림이에요 구름대하고 224일선은 매수세의 지지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서 은밭이 뜨면 힘이 없어요 근데 지지세력이 밑에 딱 있잖아요 그럼 올렸다가 눌러주면 엄청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224일선 밑에 있다가 강하게 뚫어 올리고 딱 눌러주는 요런 라인에서 매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수치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 요거 괜찮네 시원하게 내려오고 시원하게 올라가고 0.012로 해볼까 요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이 수치로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고급 기술로 넣을 수가 있어 수식에다가 요런 거 난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224일선 밑에 있는 거 안뜨게 안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복사를 했잖아 지표 보면서에다가 강세 약세 적용에다가 강세 약세 적용에다가 이걸 넣고 식과 곡과 젖과 고를 수가 있어요 젖가로 해버릴게요 젖가로 해버리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기본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조건을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자리마다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두 개만 만족된다 이러면 이걸 빨간색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공구리를 넣을 수도 있어요 또는 볼린저밴드를 넣어가지고 수축돼 있는 금밭이랑 벌어져 있는 금밭 다 넣을 수 있어요 오늘 보여드린 건 기본적인 걸 가르쳐 드린 거고 이것만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강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 알람 설정 같이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